신상훈 도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신상훈 도의원 지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0년생 역대 최연소 도의원의 도지사 출마인데 지사직 도전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4년 전에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요. 만 28세 나이로 당선이 되었고요. 이제 아직 한국 나이로는 33살이지만 만으로는 31살입니다. 경남도지사가 돼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펼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 안팎에서 그리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 교체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잖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이 육박하는 신규 당원이 당을 찾아주고 계시고 만 20대 나이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의 변화와 세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이런 정치 교체,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당 활동, 정치 활동 그리고 4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을 신뢰해 주시면서 함께 한번 출마해보자. 이런 요구들을 우리 당원들께서 해주셨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당 내에서 양문석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경선에서 내세울 나만의 강점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 경력은 양문석 위원장님이 저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력이나 정당 경력은 저는 뒤처질 게 없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당을 10년 전에 가입하면서 대학생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청년 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도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았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경남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나이로 봤을 때 앞으로 한 50년 이상 이곳 경남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송지훈 아나운서님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경남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대선 패배로 인해서 민주당의 경남지사 수성이 조금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선이 패배했기 때문에요. 우리 당이 어렵다고 관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뒤집을 수 없는 격차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를 결심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냐라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4년 전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던 도민들의 열망과 바람,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정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들, 예를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서부경란 KTX로 대표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같은 사업들의 연소성을 좀 더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젊고 참신함을 더해 준다면 우리 도민들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잠깐 남부 내륙철도도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경남의 최우선 과제는 또 무엇이고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경남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 될 거고요. 경제다. 네. 그 개념에서 우리 경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산하고 울산까지 함께 힘 합쳐서 나가자, 수도권에 대응해보자라는 게 불경 메가시티의 본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가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미국처럼 연방제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부 같은 곳인데요. 이런 곳들과 협의해서 중앙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또 늘 강조해 오셨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민심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정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이 중심이 되었던 거는 작년에 있었던 4.7보고선거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새로 뽑았던 선건데 이때부터 청년이 정치의 중심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대가 청년이 되었는데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 청년 정치 교체를 실현한 첫 시작이 될 거고요. 경남도지사로 뛰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하만 군수로 뛰고 있는 장종학, 하동 군수로 뛰고 있는 강기태, 그리고 양산시장으로 뛰고 있는 박재우, 김성훈 등과 같은 30, 40대 젊은 후보들이 우리 민주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번 6월 1일은 서구에 있는 유럽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우리의 젊은 정치가 실현되는 그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큰 포부였습니다. 젊은 후보답게 좀 새 바람을 일으킬 다양한 정책들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